네 안녕하세요 버거포에트 조정호입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ADT CAPS, 이전에 SK인포색이죠. 주관으로 클라우드 보안 취업세 장기 과정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유튜브에 덜 신경쓰게 됩니다. 제가 장기 과정을 가면 유튜브 영상을 많이 못 올려서 여러분들한테는 악재일 수가 있고요. 저한테는 돈을 버니까 호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또 좋은 컨텐츠를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버프 스위터 프로페셜 버전을 라이센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큰 맘 먹고 구입을 했어요. 예전에 제꺼 영상을 보시면 1점대, 1점 버전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새로운 버전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2021년도 버전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 최신 버전 같은 경우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전 버전하고 차이점들이 무엇인지 또 제대로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버전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산 것이 프로페셔널 버전 또 이제 하나씩 살 때고요. 엔터프라이즈 버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무서워서 못 사고요. 그래서 버프 스위터 프로페셔널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약 한 399.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뭐 결제할 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한 47만 원이 되라고요. 아 47만 원이면은 상대 커요. 큽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저도 이 47만 원 이상의 값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강의를 찍도록 할게요. 우선은 버프 스위터 프로페셔널 버전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라이선스를 등록을 하면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프로젝트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무료 버전 같은 경우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임시 프로젝트로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난 뒤에 그 기록들을 남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용했던 설정 파일들을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좋죠. 보통 이런 버프 스위터 프로페셔널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다른 웹취약전 분석이나 아니면 프록시나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제일 효율적이다. 가격 대비에서는 최고다. 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냐면 첫 번째는 프리랜서들이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니에요. 왜그러면 웹취약전 분석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싼 것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씩 그러거든요. 최소한 몇 백만 원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나마 이제 한 47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가격이에요. 이것도요. 다른 그 웹취약전 분석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저도 UI가 많이 바뀌었죠.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거의 빌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이 빌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료 버전하고 무료 버전의 제일 큰 차이는 역시나 이제 스캐너죠. 이것이 활성화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1점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스파이더 기능이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점대로 좀 많이 수행을 하면 괜찮다. 라고 했는데 이제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캐너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가 유료 버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캐너들을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스캐너를 한번 돌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프로시 버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이 프로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버프 스위터가 이제 웹패킹 할 때는 거의 뭐 업무의 90% 아니 업무의 90% 이상이 나고 아무튼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동안에 항상 켜져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프 스위터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서버에 전달되는 그런 패킷 정보들 그 다음에 돌아오는 패킷 정보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부분에 옵션들 어느 부분에 이제 우회들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프로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커뮤니티 버전하고 거의 동일하다. 아마 빠진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능상으로는요. 거의 빠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버전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차이가 인트로 쪽이죠. 인트로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들이 있냐면 저 페이로드 차이예요. 페이로드 그래서 페이로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사전 파일들이 이미 많이 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전 파일이라고 한다면은 무작위 이게 인트로더 같은 것이 딕셔너리 파일들을 무작위로 우리가 대입해가지고 공격하는 것들이 이제 인트로더라고 하는 기능들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전의 영상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캐너를 돌릴 때 여기에 대한 스레드들을 여러분들이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트로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속도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활성화 돼 있어요. 무료로 사용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비활성화 돼가지고 사실 인트로더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긴 있습니다. 무료 도구에서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실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트로더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리피터 같은 경우나 시퀀서, 디코더 이런 것들인데 사실 시퀀서 쪽하고 시퀀서 같은 건 많이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비교거든요. 이전에 스캐닝 했던 것하고 지금 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것인데 쓰는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제일 큰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탠더 우리가 확장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버프 스위터 스토어라고 하지 거죠. 여기죠. 그래서 버프 스위터 앱 스토어인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그 확장 기능들을 또 개발자들이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이 있으면 프로 버전으로 이제 등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페이를 나눠 갖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디테일 부분에 보시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 버전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프로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어떤 거냐면 그 스캐너 그렇죠. 스캐너 기능들이고 굉장히 이제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마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할 때 프로 버전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중심으로 많이 제가 좀 언급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좀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버프 바운드리라고 있고 뭐다 CMS 우리가 컨텐츠 매니저 하는 그런 스캐너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스캔에서 활용할 수 없던 것들이 이 확장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API에 대한 활용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버프 스위터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API를 잘 사용하지 못해요. 버프 스위터를 이용해서 API 같은 건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야 하는 것인데 API들을 제가 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버프 스위터로 이제 자동화 더욱더 자동화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캐너 기능에 맞춰진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 버전에서만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씩 하나씩 제가 틈나는 대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에 대한 영상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2, 3, 4